대표 이영주하고 나올 거에요. 사진도 있고 전화번호는 063-442-3088 우리 호텔 전화번호 맞아 이 개같은 면은 야 명예관장 먼저 줘봐 10원 이거 내 가게라고 여긴 하나 가져가 너 내 가게야 나 홍보 알았어 내 가게야 거기 오른쪽이 가지마 방 없어 오늘 토요일이 다 예약돼 버렸다 우리는 원래 금요일 토요일 안 따져 개같은 면은 내가 호텔하면 내가 이치하겄어 즉 큰 메리 크리스마스 L.O.V.E 근데 밖에 나오니까 너네 집구석 되돌아가면 사방한테 말해줄게 그래하고 까불인 사방이 언제 나겄다 잘가서 습관되게 안나가네 잘가서 습관되게 안나가네 어허허허허허 뒤로가라고? 응? 뒤로가라고? 그건 몰라 이 새끼야 저 제주도에서 제주도 들어가삼 모른다 야 아휴 아휴 배우려나가 보다 아휴 정말 배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혹시 이때는 토요일 날 배울 줄 알고 솔직히 여러분도 품받을 구경 많이 했지요 이렇게까지 시설 틀어놓고 공연한 팀 봤어요? 안 했잖아 안 봤잖아 우리가 돈을 이게 한 개당 11도가 2인 줄 알았는데 이거 10만원씩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0만원 투자 해놓고 이렇게 좁히 까요 이걸 엄마들 그냥 이슬 덜 맞고 늘 춥고 봄에서 덜 쬐라고 우리는 대학 봤을 때 좁퉁히 까고 있는데 지성이 이렇게 딱 해놨더니 우리 구경 갔다가 잠 보자는 엄마도 있어라 진짜 저쪽에서 일하고 있어라구 나 돌아온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날씨가 오늘은 비가 오늘은 안 오고 내일이 이제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농사 지신 분들도 비설거지는 잘하세요 내일도 강풍도 굉장히 또 대신하게 푼다하니까 시벌놈 세상이 망할랑가 어제 뉴스 봤어요 그 미국 싹 쓸어가버린거 야 정말 세상이 느슨슨해 그런 일이 어디 살고 싶겠어 그러니까는 밑에다가 막 돈 벌어하고 땅에다 팍 묻지 말고 그냥 갖다 써보시오이 엄마 다행이다 하면 내일부터 올 때는 확 현찰을 들고 와 저런 엄마는 버스 비탄랑 삼촌 들고 와 시선에 염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이영 선생님 대가리 싹 벗겨보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싸리 역학 없으면 어이 미친년 애상 하면 내가 택퇴해 하고 애상 들으려 어이 안갚고도 괜찮노 양심이 있으면 또 온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양심을 바르게 살아 언니 그리 안그래요 에이 이렇지 야 근데 음방 판다고 하니까 몽실아 싹 도망가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 아니 어 시라고 나 무시 끝까지 할거야 니가 끝까지 할거야 안 끝났다고 안 끝났어 근데 갈라고 아니 다섯시가 됐냐 우리 어머니 니 부모 다섯시대번은 마지막 막차 버스 타고 가더라니까 막차 거의 딱 제가 있잖아요 정확한이 한평 9년차 쓴다 9년차 했는데 딱 기준 단골들이 있었어요 아침 8시대면 내가 딱 출근했다가 정확한이 오후 5시대면 딱 빠진다 어머님 어디가 으으으으으 막차 버스 타고 가야지 그나마 여기는 좀 가깝고 터미널이 쫙 밑에 한 3킬로 떨어질 때는 엄민들이 걸길래 코스도 점프고 새끼도 데리고 그리 안그려 근데 참 세상이 많이 젖었습니다 그리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의 첫날입니다 오늘이 오늘의 첫날인데 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가수분들이 많이 성당한 우리 가수분들이 16 16 우리 대형 가수들이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박상철이 그리고 우리 박현빈이 부터 이혜리 김공님 아내로 가수들 갔다 왔는데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은 사실 무대에서는 오늘이다가 좋은 공연이 되니까 하니깐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또 자식들하고 며느리하고 친구와 또 옆집 뽕수기엄마 숙자엄마 말자엄마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시 저녁에 다 나오시면 밤 공연은 불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공연이 많이 준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경하시다가 출출하시면 자축에 날아다니는 공장과 헤엄추리 매추리 무좀가가가님 대한민국 파전이 아주 저렴한 가격을 또 모시고 있고 여러분들도 국한방구로부터 행사 다 준비되어 가지고 있고 무조건 전량 코너로부터 각종 오락시설이 다 준비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이클 스트레스도 풀 수가 있는 구경공간이니까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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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었다가 사후 공연 사후 공연 여러분들에게 심연하는 다양한 넥평션으로 응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려보시고 자 우리 한판 나비 숙기가 벌써 13명에 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 세계적인 축제를 거듭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엑스로브가 아주 다양한 엑스로브가 좀 많이 해주고 있죠 구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잠시 한 바퀴 돈 되고 약주가 생기 마시면 저축가 사셔 우리 거짓들도 굴러가지고 앉아쓰기 잠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리야또 고데이마스 생세이 띵꼬 땡큐 땡큐 podía 빙긁 아 마마 IDE 한글자막 by 한효정